할렐루야! 오늘은 9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9월에 암송할 말씀 10편 19편 14절을 암송하겠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4절로 1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사무신 이뤄라. 아멘. 어제 우리는 베드스타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를 다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 사람에게 네가 낳고자 하느냐 질문하셨고 그 후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주님께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의 육신의 병은 남을 입었지만 그의 영혼은 계속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의 육심뿐만 아니라 영혼도 건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굶주린 사람은 먹어야 하듯이 무지한 사람은 배워야 하듯이 모든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고 그 구원을 계속해서 누려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치유 사역은 언제나 전인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심으로 몸을 치유해 주셨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해결과 용서를 통하여서 영혼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을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병자를 고치기 전에 너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네 병을 고쳐주지 않겠다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죠. 주님은 오직 극률과 사랑의 동기로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적인 것을 치유사역에서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해서 어느 하나를 배제하고 하나만 치유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인격은 하나의 통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육체병이 나은 사람에게 더 심한 것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주님의 이 경고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도 육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 이 전인적 건강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고루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